감사합니다. 사실, 우리 항상 다른 곳을 가고 싶어요. 이 곳은 다른 곳이에요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그래, 가보자. 왔겠지? 일단은 가. 어, 왔네. 영현이 왔네. 야, 너 경희가 올 줄 알았더니. 안 갔어? 네? 너 왜 안 갔어? 아, 오시아다 드리고. 오후에 갈려고요. 아이고, 좋다. 좋아. 아니, 이게 차가 두 개야. 근데 전에는 스트레이트로 있어서. 미친 게 아니라 이렇게 와요? 어, 이거 좋아, 아주. 아, 거기서 갈아타보시는 거. 아, 맞다, 맞다. 갈아타봐, 좋네. 여긴 비 왔네. 아니, 저는 6,8편차 엄청 쏟아져요. 아, 그래? 우리는 어저께 많이 왔어. 아니, 오늘 하나도 못할 뻔 했잖아. 얘하고 바뀌어가지고. 원래 쟤만 왔거든, 링크가. 링크가 쟤만 왔는데. 달라지니까 우리가 당황을 해가지고. 망설이고 있었어. 그래갖고 아버지는 저쪽으로 가고. 나는 이쪽으로 가서. 마침 드라이버가 내리길래. 야, 링크 된 게 어디 갔어? 그랬더니. 나는 저리 가래. 네네. 그래가지고는 겨우 막 뛰어가지고. 내가 먼저 도착하고. 기다려라. 가보셨어. 어. 안 그러면 1시가 반을 기다려야 돼. 오후에 간다고? 어, 그런가. 저기 트램. 어. 여기도. 여기도 구경하기 좋다. 그, 그, 케이블.